안녕하세요 네 저희팀 이름은 레이디비이구요 오늘 이렇게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할건데 함께 즐겨주시면 되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팀 이름은 레이디비이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보여드릴 곡은 이제 톰보이랑 일레븐이라는 곡인데 많이 보시고 많은 호응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? 다같이 박수 소리질러 박수랑 소리 같이 하는거 두 배로 커야되요 소리랑 박수 아직 살짝 모자라긴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정말 힘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믿고 톰보이랑 일레븐 하도록 할게요